아 아 아 아 아 살벌한 남양주 크낙세 리그 2부 이료 메이저 140키미로터를 던지는 투수와 그 볼을 쳐내는 말도 안 되는 타자 그리고 슬라이딩 캐치의 멋진 수비실력을 보여주는 지종과 낙골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꼬치 입니다 으 평범한 쇼 땅 깔끔한 1아웃 이번엔 투 땅 아 2아웃 오 깔끔한 중환 베팅도 잘 하네요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나갑니다 이야 이 볼을 칩니다 수수분 매우 어이없어 하네요 아싸 나도 쳤어 138키로 입니다 아이고 6,7년 최고참 형님을 갈굽니다 이야 이건 뭡니까 140 근데 이걸 또 칩니다 투수는 다시 엄다운 선수로 바뀝니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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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종아리를 맞네요. 하지만, 우와, 완전 새처럼 날아갑니다. 이야, 이게 안 들어가네요. 3루 돌기도 전에 센터가 잡았는데, 이야, 정말 멋진 슬라이딩입니다. 슈퍼소닉, 그 이름은 안종민? 좀 멀어보였나요? 3진으로 마무리! 3진으로 마무리! 3진으로 마무리! 3진으로 마무리! 3진으로 마무리! 3진으로 마무리됩니다. 2진으로 마무리! 평범한 좌풀! 오우! 하지만, 좌전 안타로 기록됩니다. 흥루 강습으로 주자는 1-3루 이야 쇼스탑의 푸덕과 송구가 일품입니다 오늘 홈런을 기록한 암다운 선수 하지만 이번 다석은 나가리 홈런을 기록한 선수 67년 형님의 타석 오우 하지만 쿨하게 나가십니다 평범한 플라이 하지만 애매한 위치에 떨어져 좌전 안타가 됩니다 이야 이건 뭐 그냥 맞자마자 홈런이네요 이야 정신없이 두들겨 패네요 다블 찬스 아 송구가 정확하지 않아 선행주자만 아웃시킵니다 이야 나이스 캐치 아쉬운 반정입니다 빗맞은 플라이볼 하지만 멋진 슬라이딩 캐치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위치에 떨어져 우한이 됩니다 히트 아 뜨거 아 뜨거 하지만 숏정면으로 인인 교대 슈퍼소닉 안종민 타석 히트 우와 진짜 빠르네요 하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라포르 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쓴 신청도요 아 레쓴 신청도요 아 아 아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